한 곡 들으셨고요 다음 곡을 뭘 해볼까요? 안녕! 오늘 콘서트 제목도 채쉬어고 가장 최근에 내는 앨범도 채쉬어고 그리고 오늘 콘서트에서 수록곡을 다 불렀잖아요 딱 한 곡 빼고 안경이라는 곡이 더우니까 이거 좀 뺄게요 그 안경이라는 곡이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인데 어... 이 곡은 뭔가 콘서트에서 부르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샛리스트에서 빼기는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앵맹콜로 순서를 빼서 안경을 한번 불러볼까요? 네! 예예예예예 이 곡은 근데 제가 서울 콘서트 하면서 느낀건데 그... 콘서트 버전 그니까 밴드랑 같이 해서 라이브 버전이 안경이 훨씬.. 좋은거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arp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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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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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